홍현이가 라디오 당시 박수현 씨, 월요병이 생길 정도였다고요? 홍현희 씨가 월요일 코너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결혼 발표라든지 웨딩 사진을 찍었다든지 다 월요일날 기사를 띄우는 거예요, 홍현희 씨가. 그리고 제 라디오에 와서 해명 방송을 하는 거예요. 우리는 해야 될 사연이 있잖아요. 전력적이네. 머리가 좋았어. 제가 하는 프로를 봤더니 라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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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예요. 그때 라디오 밖에 안 했어요. 근데 제일 핫한 게 언니 시간이 7시잖아요. 그렇지. 저 때 마지막 기자들이 퇴근할 때 쓰거든. 저 그래서 사연 한 번 읽다가 운 적 있었어요. 결혼 축하 사연을 읽는데 어쨌든 축하한다는 문자를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. 홍현희 씨 축하합니다, 홍현희 씨 축하합니다. 근데 본인 옆에서 나 너무 행복하잖아. 감사합니다.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그걸 읽어주는 제 처지가 너무 진짜 너무 힘든 거야. 그렇지. 헌터 오지. 본인 라디오랑 결혼했는데. 그렇지.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본인한테 너 행복하니? 그냥 생방이 나갔어요. 막 뭐 하다가 행복하니? 방송 참고. 방송 참고. 아니 우리 여기 홍현희가 박소연 라인뿐만 아니라 2분 라인이라고 하는데 누구 라인이에요? 아 또 요즘에는 또 너무 감사하게도.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이셨. 노제 라인으로 제가. 노제 라인으로. 사실 개그우먼인데 오랜만에 패러디할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데.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 전에 패러디는 누구였었어요? 저는 이제 뭐 이효리 언니. 그래도 그때 나왔잖아. 꽤 오래전이잖아요. 꽤 오래전. 아니야 이효리 아니고 그 래퍼 있었잖아요 래퍼. 아 비와이요? 비와이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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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와이요? 아니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나왔던 또 임라라 씨 그 엔조이 커플을 했던. 어 맞아요 맞아요. 그 친구들이 이미 1, 2회 스계파로 패러디를 한 거예요. 근데 가만히 봤는데 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라라한테 전화해서 아니 왜 노제를 안 했었나? 선배님 저희 닮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서 못했어요 이러더라고. 그래서. 그래서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개그도 좀 제 안에 그 DNA가 있어요. 예쁜 친구들 따라하는. 그러니까 뭐 그런 제스처 같은 걸 몇 개 알고 있거든요. 눈을 뭐 땡그랗게 뜬다래요. 아래 진짜 뭐 땡기고. 한 발 좀. 오. 오. 이거 뭐 해보겠다 이래서. 그날 노제 씨랑 표정을 똑같이 해가지고. 사진을 몇 개 찍어 보냈어요. 그랬더니 선배님 진짜 똑같아요. 그게 어떤 표정이야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제 씨가 항상 보면. 똑같잖아 그거랑. 아까 거랑. 비화이랑 똑같아요? 아니야. 그대로 똑같은 게 아니라. 머리 길은 비화. 머리 길은 비화. 내가 볼 때는 후년이 언니는 엔넷상이야. 엔넷상. 맞네 맞네 맞네. 비화이는 씨의 쌀이 아니라 엔넷상. 타이트에 대한 엔넷상.